종점 내리 역전 기회가 KCC에게 찾아왔습니다 동점 내리 역전 기회가 KCC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현민부터 김지훈 다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파고드는 김지훈이 나와 베이스에 타고 동교차에게 Instrumежд Hash-Doll 두전 선비 영장을 동교차에게 KCC 홈팬들이 여유감을 금치 않습니다 72 대 72 동점. 다시 패스아웃. 올밑으로 전개하는 과정. 피슬리 올렸습니다. 김준우 선수의 집중력이었고요. 아직 들어가다가 박동을 잘 내줬어요. 송교창 라인을 밟고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 기대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홈팬들인데 그 기대를 충족시켰던 송교창이고요.